공사와 남아주의 저산길이 승리하긴 기계의 이력 항상 설비하는 땅 대조군 반갑려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 힘을 자기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얻어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 있는 이중적 행태는 말 그대로 강도적인 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우리 군사력이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 힘을 자기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노병동지들이 피우는 남조선은 이 시각도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얻어하고 있는 이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문사 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 있는 이중적 행태는 말 그대로 강도적인 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많은 초조공 비행과 불줄기를 뿜으며 섞어치는 수직급 상승기경 그 나선 상승 비행을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관중들은 7월의 파마늘가에 휘당한 항공육전병에게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심과 열정에 넘치신 연설을 큰한 영광과 환희가 용암부식하고 있습니다 기땀을 지켜 신심과 열정에 넘치신 연설을